이거 이기면 다이알리 갈거같은데 못갈려나 진렬 리메크 아직 안됐어요 뽀삐는 잘 안죽죠 일단 마스터가 두명이나 있네 사디는 글쎄요 사디는 글쎄요 카사딘이 잘하면 좀 빡세긴 한데 할만해 그래도 카사딘은 할만한편 그쵸 큐터지 기제는 쓰죠 힘든거는 너무 많아가지고 딱히 하나를 정할순없어요 여기 와드있는데 와 던집어 못잤나 나이스 저만쓸라 했는데 안쓰도 잡았네 태리오스님 어서오세요 누구도 한명 풀렸었는데 블라디였나 나이스 힝 브라이 흐으으으으으의 사두를거다 없어 평큐 사두를거도 없어 아 안치네 될라나? 떴다 나이스 좋아좋아 지금 2킬에 해보았어 2킬 추천하고 즐거워찾기 한번씩만 해주세요 알겠어 아군이 당했습니다 서두를 거다 없어 2킬 그냥 따면 되죠 뭐 쏘세요 랭가 온전히 있네 마우스가 좀 이상한데 마우스가 왜 이러지 못잡겠다 알겠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아깝다 아깝네요 아 아깝네요 어서오세요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승리승님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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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이 놓쳤어요 상태로 먹어야 되는데 마우스가 지금 약간 이상한데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여러분들 12시 지났는데 추천 한번씩 해주세요 아깝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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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잇 아 풀시 날렸네 학살죠 힘을 낸다 소독시요 추천 한번씩 해주세요 여러분들 현재 3킬 0대 0어시 위도 2랩차이 나구요 어서오세요 고네마르디님 음.. 비타민이 살짝 밀리네 어 왜 마우스가 이상하지? 킬 길 보셨죠? 삽은.. 막상막하네 아 죽었다 미드 완전 압도해..압도해야돼 지금 리메이크 되면은 한번 해보고 안주면 안할꺼에요 접을꺼에요 아.. 자꾸와 좋아 오케오케 흠 흠 흠 흠 흠 흡 흠 흠 흠 흠 흠 나이스 텔 좋았어 해보고 안좋으면 접는다고 해보고 안좋으면 근데 솔직히 안좋을거같애 서포트은좋을거같거든요 서포트은 좀 상향같은데 아 솔직히 미드에 좀 스테이 못쓸거같애 미드로는 이제 아 질리언 접는다 이거 질리언 솔직히 서포트은 좋을거같거든요 스텐 생겨가지고 슬로우도 좋아지고 이거 근데 미드는 좀 많이 쓰리게될거같애 스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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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해주고 야 저걸 그렇지 아 아 아깝네 그냥 다른 챔프하는거죠 그냥 다른거 할건 많아요 다른거 할건 많아요 다른거 할건 많아요 다른거 할건 많아요 아 빨라나 아 아 안타네 앟 네 생방이죠 저 녹방 안들어요 가라. 폭탄. 아니 폭탄을. 폭탄을 그냥 달면은 됐는데. 어서오세요. 와 저 두개 사고. 상황 정말 좋아요 지금. 3킬 0대 니어시. 어 좀 위험한데. 아군이 다녔습니다. 아군이 다녔습니다. 좋아. 좋아. 아군이 다녔습니다. 야 너 뭔데? 아 씨 잡았다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학생 중입니다. 알겠어. 아군이 다녔습니다. 아군이 다녔습니다. 아군이 다녔습니다. 아군이 다녔습니다. 아군이 다녔습니다. 아군이 다녔습니다. 아이디랑 비번이 없어졌다고요? 님 롤 아이디 뭐였죠? 천본왕님이랑 공디팩님 롤 아이디 채팅창에 좀 써주세요 롤 아이디. 이번 시즌 정글요저. 천본왕님은 뭐에요 아이디가. 아군이 다녔습니다. 아우씨. 아우씨. 네 패치되기 전에 실컷 써야죠. 패치되기 전에 다이아 일은 찍으려고. 지금 이번 시즌에 얼마 못해가지고. 이번에 지금. 빨리 사야되는데. 천본왕님 아이디가 뭔데요? 크리스. 네 닉네임. 마우스. 아 죄송하지 약간 아 첨부당이 아 맞다 오케오케 이따 들어오시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 잡초보 친구 추가해주세요 그러면 고내실려면 야 좀 네 나중에 해주세요 카사딘 와 우리 미드 지금 3렙 차이나네요 카사딘이랑 저 개 많이 벌어졌네 랭크에서 쉽게 이기는 방법은 없죠 그냥 자기가 잘하면 돼요 올라가요 자기가 거기 실력되면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못 올라가죠 자기가 거기 실력되면은 몇 백파나 해도 그대로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가 거기 티오보다 높은 실력이면은 지고 싶어도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설치 내가 알겠다 방금적에 왔소 제가 진짜 멱살 잡고 캐리하는 게 뭔지 보여드릴 수 있는데 말랩을 찍어야 보여드리는데 네 결론은 리미 잘하셔야 돼요 더 잘하셔야 돼요 진짜 캐리가 뭔지 제가 보여드려야 돼요 말랩을 찍을 수가 없으니까 지금 말랩을 찍어야 보여드릴 텐데 그냥 더 잘하시면 돼요 그럼 이겨요 어쩔 수 없어요 예 카직스 있다 아 지렸네 아 지렸네 아 지렸네 지렸네 이렇게 잘해봐 보여달라고 해 빼자 애초다 해 버프 아니에요 서폿은 버프인데 서폿을 하면은 솔직히 좀 많이 좋을 것 같거든요 서폿으로 근데 이제 미드는 못쓸 것 같아요 제가 봤을때는 서폿으로 갈 것 같아요 미드 접어야 될 것 같아요 X bate는 일단 확실한건 해 봐야 알겠지만 미드는 못쓸 것 같아요 서폿은 진짜 좋아졌을 것 같아요 서폿은 진짜 좋아졌을 것 같아요 서폿은 정말 좋아졌을 것? 서폿은 일단 해봐야 알겠죠 해보고 안좋으면 안할꺼에요 진짜 미드 3렙차이는 아니지 먹자 그냥 완전 서포트 될꺼같애 근데 서포트 좋을꺼같은데 내가 봤을때 좀 좋아질꺼같애 결국엔 저한테는 러프죠 저한테는 전 서포 나나니까 이제 4킬 0대 리어시 여기 카직스나 블리츠가 있을텐데 앞으로 나가질 못하겠네 여기 아까 와드있었죠 지웠네 엘리산드라 엘리산드라 풀 뱀까진 아닐걸요 밴 안당할때 많아 엘리산드라 엘리산드라 아 카사빈 좀 죽여줘야되는데 지금 랩차야만 지금 3랩차나네 CS차 60개 나고 좀 따줘야되는데 더 근데 아직 제가 해보질 않아가지고 확실하게 말할수가 없어요 일단 제가 봤을때 예상하면은 서포트 좋을꺼같애 서포트 결국에는 질련승률이 좀 늘거같애요 왠지 스턴 CC기가 생겼기때문에 흠흠흠 좋아질거같애 결로 결로는 좋아질거같애 결로는 저한테는 너프지만 üyor 라스트 우리 지금 여기 정글샷좀 먹어보야되는데 네 Q 에스턴 생겨요 엘 QA 스톤 생기고 슬로우 99%까지 마스터면 슬로우 개 좋아지고 근데 그게 마스터 할 때까지인데 아깝다 완전 소프트 될 것 같아요 그냥 와 진짜로 완전 소프트 바론 정확한 리메이크 내용은 직접 가서 보시면 되죠 전 여기 있음 네 바질렘 어서오세요 알겠어 용이 2분 30초 미드는 계속 3렙차 유지하고 있네 제가 뭐해 핵이 개쩌네 핵이 개쩌 떨려나 생존력 질이네 FB 아 하나도 못 땄어 F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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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F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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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었으면 완전 승기 굳히는데 개 아깝다 아 바질렘 스틱한게 감사드려요 아 이거 참 너무 아쉽네 정부리 왜 이렇게 레드 떨리지 우리 아 이거 역전당하겠는데 아 바람 너무 아깝다 아 바람 너무 아깝다 먹었으면 갱해진건데 솔그네하이 깔게 빨리 아깝다 아깝다아 자꾸 아깝네 아직 안해봤어요 아깝다아 곧해요 곧 쏠르신분들 추천하고 즐겨찾기 좀 한 번만씩 좀 많이 해주세요 이제 9킬 대 7킬 내가 9킬중에 7킬관녔네 다관녔네 내가 거의 다관노네 질렬 리메이커 되는거요? 서풋은 좋아지는거 같애 미드는 쓰레기되고 템 뭐가지? 네 근데 또 나와봐야 알아요 리메이크 리메이크 해본 다음에 안주면 안할거에요 해보고 와시 위험했다 지금 너무 막상막하여 지금 거의 5대5같은데 어이 정글이 왜이렇게 딸리지 우리? 탑이랑 미드는 좋은데 아이씨 아 맞았으면 탈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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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씨에에 그거 맞았어야하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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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흠 자꾸 약간씩 부족하네 뭔가 제가 봤을 때 미드는 너프고 서포트는 버프라고 생각해요 저는 추천 절차 좀 한 번씩 해주세요 여러분들 좀 많이 바뀌어요 아닌가? 많이는 아니고 Q가 좀 많이 바뀌는구나 Q 리메이크 될지 안 될지 모른다고요? 확정 아니에요? 이미 PB 서버가 됐는데? 그 정도는 확정 아니에요? 유배분 아우 냅다 냅다 와씨 못갈뻔했네 Q 말고 다 버프냐고요? 아니요 2만 버프 궁 완전 너프고 평타 서거리에도 너프고 궁극기 너프가 좀 커요 그리고 딴 거 좋은 거는 마나 소모 조려든 거 그 정도? E스킬 좋아진 거 좋아진 게 없어요 거의 좋아진 거라고는 뭐 Q에 스턴 생긴 거 정도 근데 Q 데미지가 또 줄어들었으니까 이거 먹으면서요 궁 너프가 좀 커요 지속 시간도 너프 되고 궁 지속 시간 일단 해보고 안 좋으면 딴 거 할 거예요 진짜로 해보고 안 좋으면 일단 해보고 아 질련으로 이제 양악 양악도 못할 것 같애 질련이 양악하기 정말 좋거든요 예예예예 나이스 나이스 좋아좋아 제대로 걸렸죠 바론이다 이건 바론이다 바론 이건 무조건 바론 이건 완전 바론이죠 질련 말고 저는 할 줄 아는 게 좀 많아요 챔프풀이 좀 넓은 편이라서 질련을 요즘에 계속하는 거 뿐이지 질련 안 되면 이제 뭐 다른 라인 다 가야죠 이제 못하면 질련 크아 한 번 더 밀어야겠다 블루 떴네 블루 떴네 와 개쎄 글쎄요 챔프 좀 많이 해가지고 잘 반도하고 미드는 웬만한 챔프 다 써요 아리 제라스 카타리나 카사딘 등등 음 이거요? 이거요? 됐다 잡았다 아 쫌에 있네 죽을 것 같다 저거 아 아이씨 아이씨 자르반이 괴물이 쌌는데 이거? 소선생님 이긴건 유튜브 고내 검색하시면 나와요 미니맵에 있잖아요 미니맵 쪽에 고내 검색하시면은 개쩌는 영상 재밌는 거 많이 있으니까 가서 한 번 봐보세요 검색하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아 아 뭔가 될 것 같은데 이거 아이씨 자르반이 상당히 못하네 레벨이 딸리는 이유가 있었구만 이거는 이제 5용밖에 답없다 5용 신체 4용이기 때문에 당구 안들리시는데 안녕하세요 아니요 Q 바로 안터져요 똑같아요 제한시간이 원래 4초였는데 3초로 쇼어들고 그거 끝이에요 똑같아요 용 먹어야되 이건 어쩔수없어 용밖에 희망없다 이거 아 이거 잘리면 아 자르반이 약간 문제있네 이 ş ank 해 이 저건 뭐다라고 에이스 제발 펜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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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아 없이 다먹었다 나 하아 이거 못미나? 미니엄 미니엄 방금은 솔직히 저랑 징크스 둘이서 다했죠 게임 진짜 징크스가 근데 잘하긴 했어 확실히 방금 밀고 욕먹으면 딱이다 어 아니다 쌍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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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면 끝낼 수 있겠는데 안되나? 끝낼 수 있겠는데 어어 징크스라서 이거 끝났는데 와아 끝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4킬 0대 9호씨 퍼펙트 하아 저기서 쌍둥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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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싸움 한방으로 끝나네 게임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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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